2뒤로 받쳐주는 아이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진짜 엄마 소리가 나오거든요. 악미띠입니다. 악미띠요. 그리고 플립트. 그리고 플립트. 플립트, 플립트. 플립트. 플리트가 중앙에서 공을 잡고 있고 문직 베이안 쪽으로. 앙리가 뛰면 앙리는 속도도 빠른데 아이콘 너머먼트로 밸런스까지도 좋아졌어요. 좋아. 반대. 출렁! 1대0 김승환. 상대는 챔피언십 데배대인 킹틀러서 있죠. 저만 점유 만점한다고 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앙리 띕니다. 이렇게 역습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출렁! 출렁! 2대0 김승환. 빠르게 역습 상황을 활용했고요. 이번에도 모먼트 앙리가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계획이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좋아요. 스크먼스 젤라드 유성민입니다. 이거 젤라드의 득점은 굉장히 좋은데 유성민. 미드페이더 사이 공간을 상세히 만들고 있습니다. 로타마테스 오른쪽 베이안인 쪽으로 발립니다. 베이안인 이미 골젤루프 시즌을 했죠. 골젤루프 시즌! 골젤루프 시즌! 이 시간 때 김승환의 골은 아주 큽니다. 다른 게임기가 섞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장면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만의 골젤루프 시즌입니다. 아마 피파올라인으로 휴대폰 롤이 도착을 했고 앞으로 개인 개인기에서 나오는 골젤루프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게임까지는 득회죠. 이거! 개무수만 득회성입니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개인기 득점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졸라에게 공을 뺏기고 마는 아놀드. 이번주의 아놀드가 공을 언납했을 때 높게 득회죠. 빨라요 빨라요. 중앙에 또 앙리 있습니다. 지금 앙리 있어요? 또 침대전 직각 반응 만들어내려 합니다. 앙리! 프리미어리그 퀵! 2대0! 김승환! 그리고 놀킬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형? 다시 뭐라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교첸투입을... 좋습니다! 이번주!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바로 압리를 때리겠다 싶었는데 내주는 걸 보고 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패착으로 되고 있고요. 자! 바로 동작이 있어요. 아자르! 파워슛! 파워슛! 파워슛까지! 헤드가자르! 아자르의 파워슛 그대로 꽂힙니다! 존재감이 역시 분리지는 확실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속도전인데! 정서! 여기 가라! 정서! 네! 공격 그룹은 지금 유효합니다. 네! 여기서 힐팩트 들어가면서... 러쉬 반다이 퀸이 걸렸어요. 루니! 루니가... 오! 초콜! 뒤로 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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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이 득점! 1대0 임패산! 다음에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걸... 이 김승환과의... 야! 루니! 우와! 중불에서 달려들면 안 되는 유태산 선수입니다. 다행히 지금 숫자 운영은 유태산 선수 괜찮아요. 자, 여기서 잘 뜨고... 오, 이거 이거 이거! 자! 우와! 모먼트 환리는 지금 초전방이 있지? 이거 마지막이에요. 아하! 오! 또 와요? 자, 이런 상황이면! 기다리고! 아래깍! 안사랑의! 루니! 루니! 아직 끝나지 않았던 김수가 내려있습니다. 1대1 동점! 잘 열었어요. 오, 좋아요. 네, 일단 클리티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좋은 무기가 하나 형성된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측면 크로스 패턴까지도... 자! 우와! 임패산! 안됩니다! 임패산! 연상 후반에 임패산 2대1을 만들어냅니다. 걱정이 좀 안된다라는 느낌을 조이트론의 편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근한 김시경의 견뎌을 붙기 때문에... 해결사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패드로! 소반에! 소반에! 그 뿐만의 김시경 득점입니다! 이런 골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이트론 팬이죠! 좋았습니다. 지금 김시경 선수는 허리 쪽에서 볼을 잡을 때 상대 미드패더가 따라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따라 나왔을 때 바로 공간을 찌르는 그런 패스들로 흥신하게 나오고... 우와! 루니! 우와! 김시경!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시경! 빠른 라이브 게스퍼 2대1을 만드는 김시경! 아주 눈여겨볼 만한 실력이었죠! 여기서도 또 품에 따라 나오게 만들어서 알아서 공간을 만들거든요! 이야! 김시경이 아까 한식 패스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무서운 거군요! 모든 상황에서 사실... 이야! 그리고 또 나옵니다! 포스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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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완벽합니다, 김시경! 퍼펙트한 승리를 위해 스코어 3대0을 만드는 김시경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무대를 즐기고 있는지가 드러났어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조이트론이 차기 시즌 2 캐릭터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시켰습니다! 얼마나 사기적일까? 네, 그 정도의 생각이 드는 코나우드인데 어쨌든 오고사체스가 빠져나갈 주간지역은 코나우드가 챙기고 있는 것도 조이트론의 차기점 중 하나입니다! 오! 러쉬! 러쉬! 와! 김성우! 관록을 보여줍니다! 1대0 김성은! 2대0 자, 슬슬 미스가 나오고 있는 김대리입니다! 그렇죠! 오! 와! 와! 김성우! 러쉬와 앙리의 활용이 빛납니다! 김성은! 2대0 뭔가 어린 선수의 패기가 느껴지는 전반전이긴 했는데 승리전을 다채롭게 가져가는 느낌! 아! 아! 이건 좀 큰데요! 김동훈 정도의 나이분들은 다 힘들어요! 네, 엊그저께 폭염이었거든요! 네! 김성은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왕이! 이럴 때 잘해요! 왕이! 왕이! 개인기 보여주고! 와! 김성우! 오늘 준비 완료입니다! 정구역흥! 예전부터 김성우 선수가 실제 연습할때도 이런 패턴들을 많이 연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호치와 발베리데죠! 춤투됐어요! 위치가 바뀐 발베리데인데 23. 호치의 발베리데인데요! 그리고! 와! 엣지선! 이거는 낮출 수는 있지만 아무리 쉽하여도 능력치가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때리면! 와! 이렇게 들어갑니다! 러쉬 존재감이네요! 네! 딱 이거네요! 간결하게 퍼터 쳤으면 효율이 좋아서 괜찮을텐데 조금 더 그게 심플하고 직접적인 선택인데 네! 와! 와! 김성우네! 모먼트 황리의 발리슛! 오! 이거는 사실 배재성 선수 입장에서도 수비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맞아요! 또 가죠! 플리츠! 와! 멋진 골들로 반격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배재성이죠! 네! 플리츠! 와! 800대! 네! 고! 초츠 발베르드! 오! 배재성도 좋은데요? 초츠 발베르드 많이 쓰일까?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활약상 좋아요! 오! 카카! 플리츠가 카카를 통해 자! 떨궈줄 수 있다면 키 커요! 그리고 대패로 블루드 글리트! 와! 김수구! 3대3 공점 패스 기회도 잘 보고 슈팅 정확도도 좋은 배재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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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와요! 약간의 미스 차팍 됐고 워라우드! 워라우드! 배재성! 알콜 워라우드! 2반 경기 7골째 스코어 4대3 배재성 지단 라인 타쳐요 여기가 지단! 오! 오! 배재성의 지단! 순간적으로 지단이 라인을 타는 모습을 딱 잘했죠? 네! 짤란의 헤이더 에이컴이에요 역발의 손 좋았죠? 되고요! 반대! 와우! 예이라! 예이라! 원조 포스트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세트패스 크로스의 시도였습니다 모먼트 앙리 같은 선수들도 존재감이 통과 보이고 있고요 오! 굴리트! 굴리트! 와! 이렇게 압박해지겠었죠? 김병관이 압박해지겼습니다 2대1 역전 김병관 그리고 흐름을 잡았을 때 과연 정교함을 김병관도 보여줄 것이냐 아래깔 열리네요 넓게 가죠 왼쪽 가죠 굴리트 있죠 굴리트! 굴리트! 이야! 이거는 뭐 푸스카스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는 이펙트입니다 바로 공격 유효합니다 굴리트 뒤쪽 발베리 데이에게 넓게 갔죠 이거는 좋았죠 와! 굴리트! 패즈해놓습니다 아직 몰라요 끝나지는 않습니다 패즈에서 그 뒤 공격을 어떻게든 이어나가겠다는 각오가 팬분들이 보기에도 정말 재밌다는 느낌을 주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베컴과 굴리트의 합작품 네 번째 골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골라치를 후방대기 해놓고 하는 중앙저기에서의 정류라든지 또 김병건 선수는 여기에 더해 풀백 이런 식으로 프리롤롤롤롤 하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이정계가 장점이 있죠 그렇죠 바로 나와요 와! 김병건이 잘하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그쳐기고 있네요 원래 또 윙과 풀백과 연계는 김병건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데드베드와 장점을 밀고 왔죠 데이비드 백스 그리고 와우! 또 한 번! 와! 고렘! 가스미르베고비치 18 네! 끝점 성공! 2 대 0 과거에서 통 침투가 없을 때는 이 침투각이 조금 섞이면서 약간 비효율적인 역습 전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예 아! 네! 포던 눈나룬 마가 골키퍼고요 오! 오! 저는 약간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면서 한골 쫓아가는 김건우입니다 배고비치 약간의 아쉬움이 오늘 이 본업 총체 유저들 팀에게는 약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넓게 잘 봤어요 그거는 잘 봤죠 그렇죠 시야가 넓게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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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파큐비가 한 방 만듭니다 2 대 2 동척 뚫리죠 넓게 가요 오! 졸라 야! 이거 위쪽으로 살짝 접었던 게 보라우더! 백악! 진단! 김건우! 김건우! 아! 역대 1의 2 대상 아! 이거 뒤집어버리네요 참 헤드로 이렇게 갔죠? 오! 이거 두 선수가 빌드는 굉장히 많게 있습니다 네 벌써 자차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와! 우와! 다시 가요 있어요 보라우더! 와! 김건우! 이게 이렇게 돼요 야! 연속으로 넷 번째 럭크웨이드 김건우입니다 예! 자! 앙이와의 시앙 다시 한 번 주고받으면서 자! 짬브로타임 중앙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근데 김건우가 키퍼 컨트롤로 팝고웠을 때 헤딩강을 살짝 없앴어요 네 오! 여기서! 깨나스틱! 아슬아슬했죠? 김유민! 그렇죠 둘 다 지금 10팀 꼬리 대비 원샷 롱킬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맞아요 마이큰 원하우드의 퍼스트 터치 그 속력을 잘 활용하는 김건우의 모습이 눈에 띵니다 와! 보라우더! 와! 김건우! 지금 FC서울 김유민 다 위기입니다 아시아 안쪽에 숫자만 좀 넓게 왼쪽 네드바디 자 여기 박스의 숫자가 확보가 됐어요 와! 와! 야! 아! 스피를 아끼고 끝 이렇게 김바루가 본업 충실 유저들과 함께 차기 시즌 2K 리그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 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먼트 우거 사체스의 장점이죠 양발잡이 모먼트 우거 사체스이기 때문에 오른발 가게 나와도 그냥 때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임의 폭도 넓은 편이고요 자! 또 모먼트 크루이프 갑니다 이쪽도 모먼트가 둘 있어요 네! 빨라요 자! 아! 자! 이렇게 1등을 만드는 김우현입니다 넓게 전환이 되면서 지금 전체계의 주도권을 점점 쥐고 가는 김우현입니다 그렇죠 이제 볼도 나오고 그렇죠 자! 더 있게 두 크리플 네! 모먼트에요 야! 여기서 트랩백 고! 오! 김우현이 공격 정말 완성도가 대단합니다 김우현 김우현 자 이제 최준호가 왼쪽 이제 루니가 전반에 거의 한 번이었거든요 와! 오! 오! 아주 쉽게 효율적으로 최준호가 난을 꼬이 터트립니다 모먼트 순수를 생각하셔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가 거의 승패의 대부분을 우거 사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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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현 연장 후반에 앞서갑니다 아주 중요한 득점이 나옵니다 이안로 쇼 1984 블랙트 넓게 넓게 전환 됐어요 데뷔 왔어요 모먼트에요 우와! 오! 우! 구독과 좋아요 오! 박성인! 있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손흥민도 이제.. 손흥민. 찍었네요. ATK에 손흥민이 찹니다. 손흥민. 날려들어 갑니다. 2 대 0 확산이. 누레드리면 좋긴 한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올리고 도전 쪽으로 가야 되는 김우현이죠. 여기서 하나가 들어가면 혹시 모르거든요. 예. 쿠루이프. 김우현. 역시 몰라요. 네, 김우현의 크루이프가 확실히 중심이죠. 파올라인 3 때 쳤던 보도는 아쉽고 애쉬양이 한때 풀백 대장으로 네, 다리를 잡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보내 애쉬양 풀백 출전입니다. 자, 넓게 또 한 번 풀백 인간의 연계가 나옵니다, 박상희! 박상희! 디안러시! 디안러시 득점, 1대0 박상희! 개인전수 참여도라든지 개인전수, 친전수 간의 세팅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박상희! 공격, 수비. 오, 이거 좋았어요. 자, 퍼 터져! 아, 지금 좋았어요! 와! 끝나지 않았어요, 떨궈주고 마무리가 됐지! 하나의 균열을 놓치지 않습니다. 1대1 동차 거의 완전체입니다. 반대로 또 속도전에 붙여요. 크리프, 워먼트 크리프에요. 네, 플리트가 돌죠. 그렇죠. 와! 와! 입지용! 2대1 임지용! 빌럼스. 오, 잘 차는 1번 좋았죠? 글럼스. 아, 글럼스. 망설이면 안 돼요. 네, 페이스업으로 잘 제껴 들어왔는데요. 글럼스. 글럼스. 네, 페이스업으로 잘 제껴 들어왔는데요. 글럼스. 글럼스. 2대2 동점. 신경도 안 써요. 오, 바운데. 너무 잘 차네요, 죄송합니다. 레이카르트. 마마르다슈. 마마르다슈. 빌라! 마마르다슈. 윗단을 구합니다. 박상해. 베토르 빌라스가 윗가구로 돌아주는 움직임을 원했을 때 박상해 이긴데, 다시 한 번 정리를 들어가죠. 군바부. 그렇죠. 플리트가 승리. 그리고 로드 플리트. 로드 플리트. 플리트. 이야! 꽂아버리는 플리트야. 상단을 보고 확실한 킹력을 보여줍니다. 1대0 박상해. 올킬로 챔피언십에 진출할 수 있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좋아요. 모먼트 제비의 키도사. 킬러바이트다. 우와. 뭐죠? 측면에서 완전한 퍼포먼스의 데뷔. 이것도 파울이 아니었고요. 자, 반대에 갑니다. 오. 오.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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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박상위기. 세 번째 골은 좀 크네요. 그러면서 개동성 올려놓은 걸로 반대쪽 크게 오픈하면서 기회 창출. 와. 뭐죠?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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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이 유상철의 라인을 뛰기가 쉽지가 않죠. 러쉬 또 뛰어요.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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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현대 화나게 우승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울산현대 축구단 차기 시즌 챔피언십 지출 확정 찍습니다. 7일 차기 시즌 챔피언십 지출 확정 différents.